신은식 국방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논란의 발언이 꺼내지 않고 도저 나오는 가운데 자 이번에는 의사 늑약을 체결한 대표적인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에 있었다며 옹호한 사실까지 들으라 공분을 사고 있다대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 비문 회의에서 박방훈 원내대표는 식민사관이 이 정부의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해서요 우리가 지금 광복 78년 된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요